나랑 같은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? 그러는 거 아니야 Hi, V LIVE 오랜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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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제가 셀카봉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메이크업 선생님의 가방을 쓰고 있습니다 I just came back from Europe As you guys know I was in Spain Spain was a wonderful country It was beautiful I had so many good memories there And I would love to go back Yes, I'm so happy 생일이에요 Happy Birthday 오늘은 그냥 뭔가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 잠깐 제가 촬영 중인데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오늘은 안나쌤이 볼터치를 예쁘게 해줬다고 지금 V LIVE를 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자, 여기에 했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여기에 하거든요 머리는 머리 머리는 어때요 여러분? 삐져놨다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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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콩 콘서트 오는 사람 한국에서 가는 사람 나랑 같은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? 그러는 거 아니야? 자, 나 뭐 할까? 무슨 얘기 할까? 디즈니 노래 디즈니 노래 불렀는데 디즈니 노래 어! 아까 내가 오늘 꽂힌 노래가 뭐였지? 미녀였어 아 Tell us 나 왜 잘하지? 브러쉬가 저거들 이거 말고 얘가 얘가 좋네 Tell us all this time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어 밥 먹었네 모르겠어 나 진짜 가사 가사 좀 띄워줘요 이거 가사 띄워주면 내가 할 수 있지 아무도 안 띄워줘 뭐 부르래요? 물 좀 마시고 아, 가사 켜줘요 그럼 내가 조금 해줄 수 있어 굳이 꼭 부르겠다고 아니 왜냐면 불러달래잖아 내가 오랜만에 내가 오랜만에 그래, 그래 둘 아아 Till, Till Till is all this time True as it can be They're leaving friends Then somebody bends Unexpectedly Just a little change Small to say the least Both a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uty and the Beauty and the Beauty and the 시가장 시가장 와 저는 여기 방송객도 있고 지금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사님 네 V LIVE에서 네 팬들이 앙콜 콘서트 해달래요 뭐 해달라고? 앙콜 콘서트 아, 앙콜 콘서트 네 네 좀 다르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아, 좀 다르게 하면 할 수 있어요? 어 혜리씨 여기 혜리씨 지금 나왔는데 뭐 한 거예요 지금? 아 야 뭐 한 거예요? 아, 가야 돼 아 아 어 저 지금 지금 11분 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지 저 가야 돼요 여러분 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우리 가야 한다 가야 한다 It was a short short V LIVE but I had a lot of fun Bye guy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